전라남도가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단가를 13년 만에 인상했습니다. 전라남도는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취약계층의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는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, 비수급세대는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지원금을 높였습니다. 또 공공임대주택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,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도움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.